오우 야 어 헤드 어 오케 아 와 미친 뭐야 여기 와 개 기습당했어 얘네 왜이래 왜이래 뭐야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지금 이거 저기야 뭐야 야 잠깐만 야 무슨 마피아 이런 버그 다 있냐 야 야 마피아 버그 났어요 어 흔하지 흔하게 보지 못하는 버그 났어 이걸 야 이거 뭐 깡통버그야 거의 이정도면 제가 봤을때는 이거 복돌급인데요